슈퍼주총 위크가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가 몰리는 시기인데요 보통 3월 마지막 주, 바로 지금이죠 이번 주에 주총을 여는 상장사가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1950곳이 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쏠린 28일, 내일은 780곳 정도가 주총을 엽니다 우리나라 상장사 수가 스펙 리츠 같은 거 빼고 한 2400개 정도 되거든요 이번 주에만 한 80% 몰린 거예요 우리 한코마 구독자분들도 아마 주주시겠죠? 이번 주총 시즌 작년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주주 제안을 하는 행동주의 펀드들도 많아졌고 또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 도입으로 상장사들도 주주환원책을 내놨잖아요 해서 오늘은 올해 주총 시즌의 포인트와 또 주총에 참여하는 방법 쉽게 알려드릴게요 올해 주총은 여느 때보다 행동주의 펀드들의 공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죠 삼성물사는 행동주의 펀드 연합이 배당금을 회사 제안의 2배로 올리라고 요구해서 주목을 받았죠 이번 주총에서는 국민연금 등 대주주들이 삼성물산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안이 확정됐지만요 행동주의 펀드들은 삼성물산 장기 보유자로 남겠다면서 앞으로도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행동주의 펀드의 요구가 먹히는 사례도 나오고 있어요 삼양패키징이라는 기업은 주요주주인 VIP 자산운용이 자사주 메이프 소각하라고 요구하니까 흔쾌히 들어줬고요 태광산업은 회사에서 추천한 사내외 이사 후보들을 2대 주주인 트러스톤 자산운용에 반대하니까 오케이 하고 트러스톤이 추천한 후보들을 주총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28일 내일도 흥미로운 주총들 예정돼 있죠 KTNG 주총에서는 신임 사장 선임안권을 두고 표대결이 펼쳐질 전망이고요 한미사이언스 주총에서는 가족 간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 그룹 일가가 OCI 그룹 합병을 두고 다툴 예정입니다 슈퍼주총 위크가 생기는 원인에도 이 표대결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어요 정부가 주총 날짜를 분산하라고 수년째 압박을 하지만 28일 29일에만 600개, 700개 회사가 모였잖아요 회계 감사 일정 등 명분은 많은데 소액조주표를 분산시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 나올 만하죠 또 벚꽃 배당이란 말 들어보셨죠? 올해부터는 깜깜이 배당이 없어집니다 원래 배당 규모는 1, 2월에 공지하고 3월 주총에서 확정해서 4월에 지급하죠 근데 작년까지는 이 배당 받을 주주를 확정하는 배당 기준일이 전년 연말이었어요 내가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도 모르고 로또처럼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다 정부가 올해부터 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후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배당 규모를 보고 투자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배당 서프라이즈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게 된 거죠 기아가 대표적인데요 3월 15일 주주총에 열고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600원을 확정했습니다 배당 기준일은 3월 20일 배당 받으려면 2거래일 전인 18일까지 주식을 사야 했어요 기아 주가 18일에 2.4% 오르면서 코스피시 총 5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다음 날 7% 떨어졌어요 기업들은 배당 기준일을 다른 날로 정할 수 있게 기업 정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정관도 주총에서 투표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어떤 기업에서 배당 서프라이즈가 생길지 주총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금융주랑 대기업 일부는 작년에 이미 바꿨고요 올해는 통신사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니까 잘 체크해보세요 와이프 몰래 한 주식 투자 편지 한 통으로 들켜버린 경험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주총 시즌에 상장사들이 주주들 집주소로 주총 공지 우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부부 중에 한쪽이 주식 투자를 몰래 하다가 이 우편 때문에 들키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고 소액 주주도 많아지면서 주총도 전자화가 되는 추세입니다 우편 대신 전자 공고를 하는 기업들이 늘었고요 금융감독은 전자 공지 시스템에 들어가서 주총 소직 공고를 보실 수 있어요 주총 시간 장소 안건 다 나옵니다 주총이 평일인데다가 3월 마지막 주에 확 쏠려서 주주분들이 사실 자기가 투자한 기업의 주총에 전부 참석하기 불가능해요 전자투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삼성증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상장사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는 예탁결제원 한번 들어가 볼게요 포털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를 검색해서 들어가면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지난해 말기준 보유한 주식들이 나옵니다 이건 제 거예요 우리 국민주 삼성전자를 눌러볼게요 보시면 삼성전자 제55기 정기주주총회라고 써있고 주총이란 언제고 전자투표할 수 있는 행사기간 언제다 이렇게 쓰여있죠 또 저의 소소한 보유주식 수 그리고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가 나와있고요 밑에는 안건들이 있습니다 안건마다 찬성, 반대 혹은 기권을 선택하시고 투표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 소집 공고에서는 공시로 올라온 주총 공고 보실 수 있고요 안건내용도 자세히 보실 수 있어요 삼성전자는 오시는 길까지 안내를 해놨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일 삼성전자 전기주주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충정로 한국경제신문 사옥에 있는데요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주총을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주주들 직업이 직장인, 학생, 주부 등 다양한데 평일 오전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열리는 주주총회 다 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온라인으로 어떻게 주총에 참여하실 수 있는지 좀 직접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주총 생중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주주인 분들만 보실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저도 미리 신청을 했는데 신청을 하면 문자로 접속코드랑 생중계 안내 내용이 옵니다 이 접속코드를 치면 입장이 가능하고요 주총에서 주주분들이 중간중간에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주총 생중계 홈페이지에 사전 질문을 할 수도 있고 실시간 질문도 올릴 수 있고요 다만 주의할 거는 온라인 생중계를 보면서 실시간 투표를 하는 거는 아직 현행법상 좀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중계를 보시려면 전날에 미리 사전 투표를 하셔야 하고요 삼성전자처럼 요즘 주가가 부진하고 또 소액 주주가 많은 기업들은 주총날 주주들한테서 쓴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주주들이 기업 CEO나 오너들한테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날이 이 주총이니까요 근데 예전에는 주총꾼이라고 해서 주총장에서 일부러 불만을 큰 소리로 길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총 진행이 안 되게 시간을 끌다가 기업 관계자들이 좀 뒷돈을 찔러줘야 집에 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업 IR 담당자들은 주총꾼 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 주총꾼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좀 어르신들이 많았는데 감염 위험 때문일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확실히 줄었다고는 합니다 주식 투자를 재테크로만 할 수도 있지만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 권리를 1년에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주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주총 취재를 갔을 때 보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양한 분들이 오세요 대학생 분들이 와서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기도 하고 좀 자녀 교육을 시키겠다면서 이제 아이 손을 잡고 오시는 부모도 있으니까요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주주총회를 체험해 보시는 게 분명히 좋은 투자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 주시고 또 구독도 해 주시고요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